도내 실업급여 신청자 수가 역대 최고치를 경신해 코로나발 고용 위기를 실감케 하고 있습니다. 한국고용정보원 자료에 따르면 지난 3월 도내 실업급여 지급액은 383억여 원, 수급자는 2만 4천 5백여 명으로 고용행정통계 수치가 온라인에 공시된 지난 2009년 6월 이후 가장 큰 규모였습니다. 코로나19로 재취업 기회가 줄어들고 실업급여 지급 요건이 완화된 게 원인으로 분석됩니다.